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여러분, JP로켓 박래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A3-4T 엔진 3개를 이용해서 클러스트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A3 엔진을 이용해 3단 로켓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보통의 로켓이라면 전자제어식으로 담불리 및 연소가 됩니다. 하지만 모델로켓의 경우 더 쉽게 다단로켓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낙하단 사출 연소시 다음 로켓이 연소되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오픈로켓을 열어줍니다. 진한 로켓 베이스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A3-4T 클러스터링을 연달아 3개로 연결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왠지 모르겠지만 고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력이 부족한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1단에서 2단 연소시 4초동안 딜레이 되는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딜레이 시간을 0초로 바꿔주면 고도 100미터 이상 증가되어 있습니다. 1, 2, 3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A3-0T 제품은 없습니다. A8-0, B6-0, C6-0 제품만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로켓트리 측에 다단로켓용 로켓을 정식 수입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이번 영상 한정으로 임의로 딜레이를 제거해보도록 하겠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딜레이를 제거하는 부분은 영상으로 공유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로 딜레이 로켓이 정식 수입될 때까지는 다단로켓 제작을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날개는 각 단별로 스테빌리티 값이 2위만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1, 2, 3단이 조립될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해주고 3D 프린터로 출력해주겠습니다. 단마다 약간의 뻑뻑함을 유지하기 위해 마스틴 테이프로 둘러주었습니다. 사실 저번에 엔진이 너무 뻑뻑하게 들어가서 1mm 정도 늘려줬는데 너무 잘 들어가네요. 저번에는 엔진 커버가 있었는데 이번 설계에서는 끼워넣을 걸 생각해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헐거우면 낙하산 사출시 압력에 의해 엔진이 뒤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단의 낙하산은 엔진 룬 한구석에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원래 이스테스 엔진으로 다단로켓을 만들면 최장단 로켓을 제외하고 1, 2단은 낙하산 사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사출용 엔진이 따로 있으면 가능합니다. 낙하산용 고무줄을 본드로 붙여줬습니다. 낙하산을 많이 접어야 겨우 들어가는데 그냥 엔진 룸을 크게 만들걸 그랬어요. 사실 크다고 무게 차이 크게 나는 것도 아닌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도하신다면 엔진 룸은 넉넉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무줄도 안들어가서 꾸역꾸역 넣었네요. 1, 2단 엔진에 낙하산을 넣었습니다. 1, 2, 3단 엔진을 끼워주면 엔진은 완성됩니다. 엑스맨에 나오는 저거 넣다가 떠오르는 도시판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새로 산 20g짜리 미니캠을 추가해서 끌건데요. 철판에 붙기 때문에 탈부차기 쉽습니다. 전자장치도 스위치를 달아 외부에서 켜고 끄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저번에는 코딩이 잘못되어 로깅이 안됐던 것 같아요. 코드를 수정하니 잘 작동합니다. 뚜껑을 닫아주고 볼트로 고정시켜줍니다. 3단 엔진을 바디와 연결해주고 고정시켜줍니다. 이제 조립이 완성되었습니다. 스위치를 넣어주고 카메라를 부착해줍니다. 이 종이지관은 세번째 사용중입니다. 이제 완성됐으니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땅으로 꼬라박았네요. fpv 카메라도 이번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네요. 노이즈가 많이 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겠습니다. 연설을 보면 엔진 불고 3개가 안보입니다. 점화가 제대로 안되면 토크가 걸려 궤적이 휘어집니다. 1단 엔진 분리할때입니다. 역으로 불꽃이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이로 인해 2단 엔진이 점화가 되었습니다. 2단 엔진도 부분 점화가 되면서 궤적이 더욱 틀어졌습니다. 2단 엔진이 분리되고 3단 엔진도 잘 점화되었습니다만 이미 수평으로 자세가 틀어져 더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3단 점화까지는 점화가 잘 되었네요. 전날 비가 와서 진흥탕에 빠져버렸습니다. 낙하산 상당부가 화염만에 노출되어서 그런지 고무줄이 끊어졌습니다. 1단 중 하나가 연소가 안되었네요. 2단도 하나가 연소되지 않았는데 낙하산 사출불 쪽이었네요. 3단 엔진은 모두 연소되었는데 낙하산 사출때문인지 하나가 역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성공적인 발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3단 점화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맞다. 과연 미니카메라는 어떻게 찍혔을까요? 아 맞고 아는제